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고요. 저도 많은 위로를 받았던 곡이라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불러드리고 싶어요. 콜드플레이의 Fix You라는 노래고요. 저는 이 무대를 마지막으로 내려가고 저희의 또 굉장히 특별한 저희 다른 뮤지션들도 순서대로 소개하려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 자리 계속 지켜주세요. 해가 져서 좀 시원하네요. 네, 콜드플레이의 Fix You입니다.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arrunity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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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. Bye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성남에서 여기까지 지금 버스킹하러 왔어요. 그래서 팁 박스 한번씩 또 넣어주시면 그리고 또 힘을 내서 이 더운 여름에 계속해서 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다음 팁도 음악 들어주세요.